자 녹음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크루드 오일은 지금 오늘 바닥을 일단 찍었습니다 자 1차 바닥을 찍고 지금 시간에 턴 어라운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주가가 강하게 상방을 간다 라고 해도 자 오늘 고점 39.48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야간장이죠 야간장에 여기를 못 넘게 되면 주가 상방을 뚫느냐는 39.48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39.48을 돌파를 하면은요 자 돌파 시도를 분명히 하려고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본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두권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건 39.48을 잘 봐라 그렇게 해서 거기를 돌파를 하면은 이제 추세가 전환이 오는 거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거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오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이게 돈 버는 비결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팁을 제가 확실하게 드렸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제가 말하는 뜻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될 것이다 해여섬을 투자하시는 분은 제 분석 시향을 보시면서요 대박을 터뜨리시기 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실전방송을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방향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추익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봅시다